안녕하세요 신지니트 입니다 오늘은 굵은 생존 2가지 하고 겨울실 1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1925번 이구요 이거는 얼마전에 올린 1924번 하고 이제 한가닥만 다른데 1924번에 들어가 아주 가는 베이지 아이보리 아이보리 계열이 이제 하나가 빠지고 쭉 진한 흑 베이지 계열 흑빛이 강한 베이지가 들어가서 1924번 보다는 이제 한가닥만 바뀌었는데도 좀 더 진하고 베이지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흑 베이지 계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굵은 생존 이구요 이거는 674번 인데 언뜻 보면 이제 밝은 곤색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다색 느낌이 제가 볼 때는 강합니다 좀 진한 바다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이제 곤색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밝은 곤색 계열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진한 바다색 계열 인것 같아요 그리고 675번 이고 이거는 핫핑크 인데 어 이제 단색이 아니고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핫핑크의 약간 밝은 핫핑크 계열이 같이 꼬여져 있어서 투톤 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는 것은 흔하지가 않은데 핫핑크 투톤 이라고 보시면 되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컬러를 보여 드렸어요 감사합니다